오늘 아침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지도자들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라고 13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이 잘못하게 될 때에 그것이 그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되고 종교인들이 부패하게 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예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방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면 존경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불명예와 또 저주의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한 가지는 그들이 성업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라고 1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스테반이 설교할 때도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로 스테반을 처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고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소리로 또 경고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그런 환란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그렇게 그 길로 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돌이키는 그런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였습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도시는 평안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소리를 듣고 있을까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소리를 수용하고 있을까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로 그냥 배책하고 말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경건한 그런 조언들을 듣고 또 지적을 수용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고 성숙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성교사님이 그런 간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적을 받는 것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참 힘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간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것으로 그런 방향들로 성장되게 하시는 데는 바로 이런 수용적인 태도 겸손한 태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옳은 진리로 경고하지 않은 것도 선지자들에게는 또 제사장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강단에 서서 옳은 소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복받는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참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서는 교회가 그 사회를 정화해내는 능력을 상실하고 많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수용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남에게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은 지금 이 사회를 생각할 때도 우리 크리스토인들이 사회를 정화시켜 내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나가려면 오늘날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지 못할 때에 그 위선적인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세 부류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5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러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보면 문둥병자들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래위기 13장 2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문둥병자에게 이런 제사장이 일단은 부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문둥병으로 판명이 되면 두 번째로는 래위기 13장 45절을 보면 자기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면서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부정함을 잊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부정하다 저리 가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받기를 원하였는데 외식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또 문둥병자들처럼 꺼리낌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 인기를 추구해 나가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헛드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종교가 가장 큰 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들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대적들에 의해서 큰 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열렬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회방을 받고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저주의 통로일까 이런 점을 오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17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헛된 도움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취하게 되면 자연적인 반응은 이런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도움을 어디로 청하였느냐 아수로에게 청하고 애국에게 청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아수로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동맹을 하거나 또 군사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서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반응은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인간적인 도움이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46편 3절에 보면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방백의 도움도 헛것이다. 이렇게 10편 146편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도움이 헛된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도움을 계속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 비자가 해결되는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비자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였는데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3월 1월 23일 비자 만기되고 3월 말에 출국당할 위기가 한 번 있었고 6월 초에 출국당할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6월 초에 해결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내무부 사람 만나가지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호의적으로 그러고 FLR로도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해결됐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시던 우리 주로 여성교회 회원들이 수요 모임으로 저희 집에서 그때 모였었는데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잘 해결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셀리브레이션을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FLR로에 가니까 또 거기서 틀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12월 초까지 갔었는데 6월 초에 그 FLR로 담당자를 만났을 때에 너무나 완고한 그런 반응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꿈이나 이상으로 말씀해 주시도록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좀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곳으로 점검 가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12월 달에 알고보니까 이분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6월 초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역대상 20장이 나오는 말씀처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여화가 너를 부원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그때부터 한 5개월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뭔가 해야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이나 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포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보지 못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말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생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도움이다 그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부원하리 하십니다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원을 베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면 그분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축복의 길일까 저주의 길일까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또 그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경고를 받지도 않았고 경고를 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져야 될 책임이 무엇일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축복이 되고 경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도움을 바라는 그 소망 도움의 대상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반응은 인간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도움이 헛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우리는 그 기회를 드리고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